우리 아빠는 공무원을 국가의 앞잡이라고 싫어하십니다. 그래 요즘은 뭐하고 다녀. 말이 영화감독이지. 백수나 마찬가지입니다. 교장선생님 피부과 본인돈으로 끊으신 거 아니죠? 오빠 고추에 타놨을 해. 아빠가 그랬지. 나 오늘 집에 안가. 알았다. 걱정도 안 돼?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냐? 폭탄이지. 다이너마이트다. 자네들끼리 비밀이 다네. 그래서 우리 집 가은은 가지지 말고 배우지 말자입니다. 우리 근처에 섬 하나 없나? 우린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야. 원신이겠지. 개관이 맞나? 너 얼마나 싱싱한데? 인정도 사람 사는 거 같다. 여기는 꼭 틀립니다. 누구 마음대로? 여기만큼은 니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.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. 인정도 사람 사는 거 같다. 그래도 안 된다. мех毅 Jacques 나이스 나이스 Shitля? blem about this Trust and find out if you are an amazing. 이 시야 Nothing. 그지?